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YE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SYE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YE 종목을 좀 살펴볼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입니다 네 건설 기초자재 중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뭐 그리고 이런 쪽을 제조 판매를 하는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태양광 패널도 좀 개발하면서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고 또 예전에 모듈러 주택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이어갔었고 또 코로나 시절 코로나 때는 음악병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이어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좋은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 3,101억 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4,241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5,372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25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141억 원의 흑자 전환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40억 원으로 나오면서 1억 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실적 영업이익은 좀 다소 정체된 부분이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90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다시 90억 원의 흑자 전환 다만 작년에 또 80억 원으로 일단은 순이익이 나오면서 10억 가량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랑 일단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요 다만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견주하게 나와준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런 실적 개선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120%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유보율은 65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 보시면 매수매도 반복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금요일날은 또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만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과 정반대인 수급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일단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개인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기간 수급 어쨌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현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엔 또 매수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 종목은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자꾸 광고가 나오니까 다시 보시면은 정부 모듈러 생태계 구축 활성화 마련 이래서 모듈러 건축 사업이 진행을 뭐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Y가 일단은 부각을 받으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정부 정책으로 일단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공업화 주택 이런 쪽을 모듈러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 전환 해서 산학 연관 이런 쪽 정책 협의체도 좀 출범을 한 부분이고요 해서 암튼 뭐 이런 쪽 법안으로 암튼 개정안 이런 거 하고 또 모듈러 생태계 구축 이런 쪽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뉴스는 2월 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인데 SY 코오롱 엑시아 머티리얼스와 MOU 체결을 했다 모듈러 건설 공법인인 OSC OSC 건축 사업 부분을 또 MOU 체결을 했다 OSC는 예 여기 나와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 반입해서 설치하는 공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일단 아까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요 뭐 산학 연구 뭐 이런 쪽도 뭐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 상당히 좋은 쪽 정부 정책 재료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뉴스를 보면요 보시면은 SY 우크라이나 땜 파괴로 주민 대피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예 그 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어 등락을 좋은 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재료 모멘텀 상당히 좋고요 어 실적도 뭐 양호하고 네 어 그리고 또 최근 거래대금도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월봉상 보시면은요 예전에 25,800원 때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81% 수준으로 지금 많이 어 정말 엄청난 어 낙폭 과대 과대 낙폭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가격 조정은 이미 받을대로 엄청나게 받은 상황에서 하락은 멈췄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행보하면서 좁은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어마어마하게 이어간 상황에서요 어 이 부분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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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거래량 비교할 수도 없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바닥 구간에서 장기 횡보를 하고요 예 장기 횡보를 하고 이 안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기 횡보를 하면은 이 힘의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가 나중에 발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뭐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이렇게 판단이 안 서실 수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적 준수하고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 확실하고요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증가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뚫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월등히 크기 때문에 예 분할 공략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거래대금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당 좁은 박스 레인지 몇 년 동안 걸쳤던 박스 레인지를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봉상 보시면은요 예전에 상한가도 한번 찍고 주가 한번 찍어 누른 다음에 급등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시켰다가 이때도 거래량 엄청나게 증가됐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보다도 이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또 예 이날 보시면은 몇 프로 상승을 했죠 네 15% 뭐 이 정도 구간으로 상승을 시켜서 장대양봉으로 2평 저항선을 모두 다 뚫고요 네 지금 21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추세 타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봉 뭐 나왔지만 이때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뭐 양호하고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구간을 소화시키는 구간을 잘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장대양봉 뽑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1차 매수는요 4,715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4,0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네 6,500원에서 6,800원 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네 정리하면은 네 1차 매수 가격은요 4,715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4,0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1차 목표가 목표가는요 6,500원 6,500원에서 6,8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후가 아니죠 이거 다시 어 사이입니다 사이 전후가 아니라 네 이 전후가 아니라요 네 다시 작성을 해드리면은 사이 네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만족할 만한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존모이다라고 좀 판화를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SY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장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한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주도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 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 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 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 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 깍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